나갔다 들어왔는데 애들이 차고로 들어오지 말고 앞문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죠? 엄마를 위해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주방이 뭔가 연기로 가득 찼는데요? 고리는 이게 뭡니까? 되게 답답했다 우리야 진짜 재료도 없어서 와우 잘했어 얘는 뭘 하고 있는 거죠? 근데 집에 도착한지 지금 한 3, 40분 된 것 같은데 연이 하세요 아직도? 와우 이건 또 뭐야? 안녕하세요 오우 와우 와우 이렇게 안 하시네요 누가 하시나요? 누가 하시나요? 그건 누가 치우나요? 아 진짜? 우리가 치울게요 아 진짜? 우리가 치울게요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뜨겁긴 한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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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? 시청자님들이 안녕 엄마 제발 뭐 이렇게 많이 했어? 우주야? 엄마는 그러면 조금만 더 돼대요 내가 많이 먹을 거예요 다닙니다 오세요 달아 왔다 열심히 우리 엄마를 위해 만들었어요 와우 저 한층 모양이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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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좀 좋잖아 엄마가 좀 좋잖아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위하여 우리 가족은 위하여 응? 엄마가 이 일을 위해 왜 이벤트를 준비한거에요? 엄마가 가식적인거 말고 그냥 유통가게 하고요 이모씨 왜 흐라졌나요? 거꾸로 어색ㅎ ätzlich 방금 문장 이동 표지 못해서 삐이